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뮤지컬 그리스! 네이버TV V LIVE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뮤지컬 그리스에서 대니 역을 맡고 있는 석영수입니다. 대니 역의 정세윤입니다. 캐니케어 역할의 박광선입니다. 캐니케어 역할의 임정무입니다. 우리 뮤지컬 그리스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. 네 맞습니다. 팝시컬 그룹인 티버드와 핑크레이디를 선보였죠. 안녕하세요 팝시컬 그룹 티버드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선보일 음악은 뮤지컬과 케이팝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 팝시컬입니다. 팝시컬이 과연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실텐데요. 곧 저희의 데뷔무대와 팝시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2월 13일 수요일 밤 8시 뮤지컬 그리스와 팝시컬의 쇼케이스가 네이버TV와 V LIVE에서 생중계됩니다. 지금까지의 뮤지컬 그리스는 믿어라! 뮤지컬 그리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